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방의원들은 해마다 가진 논란 속에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가기 전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BTV 뉴스가 살펴보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태.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실하기 짝이 없게 작성된 결과 보고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2월 남극의원 4명은 예산 750만 원을 들여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이후 공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전체 32장 중 거의 대부분을 황산과 상해 임시정부 등 견학을 위해 방문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애국 프로그램 마련.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2019년 독일로 떠난 중구의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극의회와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서는 대부분이 지역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출장 후기라고는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을 잘 정리해 중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뿐입니다. 거의 독후감 수준입니다. 뭘 보고 왔고 어떻게 정책으로 접목시키겠다는 제안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제가 없다. 장소를 정하고 나서 여기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니까 여기 중국이니까 그럼 임시정부 한번 가볼까? 여기 도쿄 왔으니까 도쿄탕 한번 가야지. 이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유명한 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레포트라는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연구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뭘 고민해서 봐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부실하기 짝이 없게 작성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지방의회에 해외연수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연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이지고요. 지금까지의 해외연수는 그야말로 예산 낭비다. 그리고 갔다 와서 그야말로 벤치마킹에서 정책에 접목했는 사례도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 숱한 비판 여론에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올해도 떠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하늘길에 대구시의회와 8개 구근의회는 올해 앞다퉈 해외연수를 떠납니다. 해외연수에 드는 예산은 5억 원 규모입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